지난 2일 중국 스천성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 그런데 쾅! 뒤에서 돌진한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도로 위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더니 오토바이 쪽으로 돌진한 건데요.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그런데 이 자동차, 속도를 멈출 생각도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동차 바퀴에 깔린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나고 운전자 역시 자동차 보닛 아래로 떨어져 그대로 바퀴에 깔려버리고 마는데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나아간 자동차. 밑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대로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모두가 자동차를 향해 달려오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차에서 전부 내리더니 자동차 아래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자동차 아래에 끼어 쉽게 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 결국 모두가 힘을 합쳐 차를 들어올리기로 결정하는데요.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보태준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사히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세로 잠깐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차 아래에 깔렸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